그러면 이런 거 뭐예요? 이거 저거 아니에요? 오줌뽀? 돼지 오줌뽀? 맞아요? 네 한국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돼지 부위들 정말 중국 현지에 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돼지 심장 아니에요? 저는 돼지 혀? 돼지 꼬리? 네 이거는? 다리? 저 이거요 저는 돼지 귀하고 돼지 혓바닥하고 오줌뽀 먹어볼래요? 아니요 아니요 입맛이 전혀 딱 다르죠? 네 달라 달라 돼지 귀 이거 귀고 이거는? 다리 다리 아 다리 아까 얘가 울 때 다리가 맛있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음 중차지 같아요 아 오 햄 햄 에이컨 이거는 염통인가? 네 돼지 염통 원하이가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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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심장이 없어 아프다고 말했어 이거 먹으면 돼 이거 귀인가요? 이열? 차갑게 먹어도 이열 오 뼈는 뼈대로 부드럽게 잘 익었고 살은 살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다 제대로 익어서 차갑게 먹는데도 되게 쫀득쫀득쫀득 아 귀가 제일 맛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차이사탕 배운 거 같지? 와 런던에 살 때 차이사탕 가면 그런 거 많이 먹는데 저 런던에 차이사탕 안 가봤는데요? 뭔가 안 맞습니다 포포롱에 차이사탕 안 가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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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근데 저게 뭐죠? 이거? 어? 이거 뭐예요? 다 한자로 써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뭐 싸서 주네 우와 빙턱처럼 안녕하세요 숙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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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란에 넣어요? 예 예 여기는 뭘까!? 거리가득 풍긴 고소한 냄새에 발걸음을 멈췄는데요? 얇게 부친 밀가루 반죽에 계란물로 코팅을 하고 매콤한 양념에 볶음 숙주를 올려내는 음식 빈대떡 같기도 하고 계란말이 같기도 한데요? ähl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